아 아 에치에요 나갔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아 나갔어요 얼마만큼 빨리 적응하고 이겨내는 얘가 관곤입니다 아 이겨내네요 자 이번에 아 백핸드 스매쉬 또 선전수전 다 겪었지만 김지민 선수의 특성은 참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네트 걸리고만 네 일단은 다시 2점 찹니다 김지민 슬로우 화면으로 보니까 공을 끝까지 봤다는게 3구 공격 네트 김지민입니다 야 눌러져 쉽지 않아요 대철기가 그러니깐요 자 그리고 지금 3점 앞서있구요 아 찍혔어요 이렇게 와도 받아낼 수 없었습니다 네트 걸렸어요 깜짝 வ실 네트 나갑니다 성마을 자아 포인트 클릭으로 네티마크 들어옵니다 아아 이번엔 김지민의 득점 자아 서브 득점 자아 본인의 탑스피 구질이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이렇게 테이블 안으로만 놓으면 되는 김지민이에요 야아 지금 놀랐어 야아 성마음 어 받았어요 또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돌린 러버가 어떤건지도 본인이 김지민 선수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나갑니다 회전을 먹이려고 했는데 그대로 나갔습니다 야아 성마음 김지민이었는데요 야아 김지민 또 한번 버텨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이번엔 걸리면 김지민의 서브 레트 받고 나가는 야아 완벽 유리한 고지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나갔어요 김지민 리드 9대7입니다 아아 받지 못 아하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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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